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 여러 군데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스 10장 7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속죄의 제사로 드린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스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에 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사용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즉 성경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바로 다음 다음 절인 구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히브리스 기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은 맨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걸 한마디로 여기를 표현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양식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여기에 양식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음식이라 그런 뜻입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또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죄와 사망과 사탠의 관세를 멸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많은 고뇌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땀이 땀이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태복음이 나오고 마가복음이 나옵니다만 누가 보면 22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합시고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마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놀라운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몇 구절만 보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했고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철저히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즉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들이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들이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약간 좀 말이 다른데요 여러분도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이 바꿔서 쓰세요 여러분 노트에는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성화의 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의 과정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 받는 순간 시작됩니다 성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분적인 성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므로 우리가 거룩할 증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 증암을 받는 것과 같이 갑니다 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지속적인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 성화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 다른바는 구별된 삶 이것은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인데 이 구별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별이 있고 하나는 깨로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구별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고 무엇을 향해서 구별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별, 세상으로부터 구별 이면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거룩 그래서 여기 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을 보시면 반드시 무엇을 언급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언급합니다 성화의 한 핵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골로세서 1장입니다 골로세서 1장 골로세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세서 1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그가 서신서를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초반부에서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꼭 기록합니다 서신서마다 그게 나옵니다 여기 골로세서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1장 9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골로세서의 교회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보면 사도바울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바울이 골로세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뭘 위해 기도합니까? 가장 먼저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영어 NIB 성격은 잘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한다 asking God 하나님께 구한다 뭐를 구하느냐 To fill you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를 채워주시기를 구한다 Through all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뭐죠? 영적인 모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알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편은 그 말이 많습니다 매우 귀하죠 그런데 저는 옥중 서신이 특별히 아주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읽어보면 압니다 에베소드만 하더라도 1장부터 에베소 1장 1절 14절까지만 하더라도 그 14절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려면 책이 몇 권 있어요 제가 압니다 사실 옥중 서신서를 읽다 보면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 한 단어가 포함된 내용이 매우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옥중 서신을 쓸 때가 그 애가 신앙적인 면에서 정점에 이르렀던 때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옥중 서신에서 편제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집중적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데도 나오지만 특별히 옥중 서신에서 더욱더 그래서 옥중 서신은 원래 네 권인데 그 세 권만 보더라도 에베스 1장에 보면 지혜와 개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런 은혜들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여기 골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서도 그 빌립보 교회를 기도하면서도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걸 보면 옥중 서신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도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만큼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 골로서서 1장만 하더라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말이 쭉 나열됐기 때문에 그게 좀 명확하게 안 보입니다만 영어 NIV 성경은 원래 원어에 나와 있는 그 구조를 잘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서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10절을 And we pray this 내가 이것을 기도한다 In order that 너희가 뭐뭐하도록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왔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10절에 죽게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걸 연결하면 명확합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라고 하나님께 죽게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뭔 얘기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과 생각에 맞춘다면 망합니다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림입니다 그러므로 뜻과 생각이 하나님과 동일해야 맞아져야 하나님과 동일하는 삶도 경영도 사역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생각과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분에서 오늘 올바로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네 번째 그러잖아요 세 번째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시거든 그리고 말씀하시거든 종이 되싸우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동일하게 모세가 그랬고 군대장관으로서 요호사에게 요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을 때 요호사가 동일하게 그랬죠 공통적인 내용이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내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죠 그래야 뜻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야 은혼이 성립한다고요 그래야 친밀함이 가능하고 그래야 경영이 성립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지 오래됐을지 몰라도 교회는 안 빠지고 나왔을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어있지 않으면 오늘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오늘날 신앙이 너무나 옆으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조금 더 이제 나아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춰 조정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가득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과 조금 더 다르지 않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삶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 역사가 거쳐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요? 동행하지 않으니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에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하시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장시키시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무장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스의 13장에서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그 말이죠 그 하나하나의 내용이 참 기쁜 의미가 들어있네요 21절 그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여기에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영어로 Equip 한다는 말입니다 무장시킨다 그 말이죠 무장시킨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온갖 종류의 무기를 장착하잖아요 이걸 Equipp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뭐하도록 무장시키시느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성적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키시되 뭐하도록 무장시키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무장시키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는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빚으시는데 뭐하도록 빚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빚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석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냐 혹은 이유가 뭐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삶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죄를 짓는 삶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혹시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육체라는 말은 육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에서 또 앞으로 삶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한 가지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 이제 남은 인생을 육체의 남은 기간을 육체의 정력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추구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루기 위한 거냐고요 여러분이 돈을 모으는 목적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를 하는 목적이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고 있느냐고요 그걸 보면 내 신앙의 현주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무량시키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빚어가십니다 그 삶을 살도록 큰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도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도 최선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55장입니다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도 그 외에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악인은 그 길을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악인이 누구고 불이한 자가 누군가 바로 그 다음 줄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악인이 뭐냐 불이한 자가 누구냐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악인이고 불이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탄악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삶에 떠나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한 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2사에서 53장은 인류의 타락을 다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저희가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삶이 악인이고 불이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려면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네 길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런 구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경우에 이런 사람이 있냐면요 자기 생각들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반복적으로 응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되는 걸 두고 하나님께 책임을 정가하면서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는 정말 심각한 불신입니다 그 배우 있는 가치관이 뭔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데 하나님 뜻과 내 뜻은 다르다 이거요 어마어마한 불신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데 어떻게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 다음 절을 보셔야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늘이 어떤 사람은 여기는 무슨 하늘을 가르켜요? 이거는 성증권을 가르켜요? 아니면 은하계를 가르켜요? 뭐 그러는데 이렇게 복잡하세요 성경은요 그 당시 언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뭐였어요? 땅하고는 다른 저 높은 하늘 구름 안 점 없는 저 높은 하늘 네 생각이 땅에 불과하다면 내 생각은 저 하늘만큼 높아 내 길은 저 하늘만큼 높아 그 뜻입니다 그럼 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아까 말한 대로 뭐 전혀 하나님 뜻 관심도 없었을 때는 정말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좀 뭔가 좀 깨닫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용어도 사용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도 하는 그런 이해를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기 생각, 자기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뒷받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 생각과 뜻에 맞춘다면 세계는 금방 멸망한다니까요 엉망이 되는 거고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 응답이 안 된 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안 된 겁니다 응답이 안 된 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안 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그 삶을 고집하고 고수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만 가득한 거죠 이 속에 말을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런데 속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뭐 어차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른데 그 배우 있는 가치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온 줄 내가 원하는 데 해준 적이 있어? 뭐 사랑하시다고 그러지만 뭐 사랑하기는 못 사랑하기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이럴 수가 있나요? 뭐 이런 식인 거죠 너무너무 어리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아서 우리 생각과의 뜻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최선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독생자까지 아끼냐 아니냐 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만큼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랑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원이 함께합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원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요한복 5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에 보면 좀 번역 순서가 어순이 그래서 명확히 안 들어오는데요 영화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By myself, 내 스스로는 I can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콜론이 있어요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은 뭘 의미하냐면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연결되는 그름이에요 이게 결과도 될 수 있고 원인도 될 수 있고 세미콜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I judge only as I hear 그러니까 예수님은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심판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모 5장 바로 위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분이 인자되심을 인하여 판단하는 혹은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 위에 판단하는 자로 서는 것이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바로 그 위에 보면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미콜론 그래서 판단하는 것도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여기 아버지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내포되어 있죠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대로만 판단한다 and 그런 거로 my judgment is just 내 판단이 옳다 왜 이게 내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판단이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얻지했죠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것 중에 하나도 꼭 그거거든요 제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귀로 듣고 판단하는 거 하나님 다루실 때는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왜 저 사람 저래 판단하면 맨날 틀리게 하세요 그거 아니라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for 원래 헬라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고로라는 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있긴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죠 for 왜냐하면 I seek not to please myself 나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but him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일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말을 번역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같은 뜻이죠 나는 나의 뜻을 하려고 하지 않고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일의 뜻대로 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게 가능하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단을 보이셨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을 예수님이 보이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 구절에서는 왜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보이셨는가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행하기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추구하는 삶에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다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최선의 삶이죠 이게 최선의 삶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삶은 우리에게도 최선의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가 그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죠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향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거냐 그 말이죠 뜻을 알 거냐 그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 고언도서 2장 구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 생각 사고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말함으로써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경험, IQ, EQ 그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핵심입니다 영적 분별력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영적 분별력이 핵심인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보시면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에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력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어두워지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살펴본 적이 이사야 1장에 보면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규를 그토록 성경대로 철저히 지키고 수송하여 순종서, 어린양, 순냥 등 성경에 규정한 자물들 중 짐승들을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무수들이고 많이 기도했으니까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예배는 성경대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증오하시며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소도운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 그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못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에게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이사의 예언이 저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라 하였느니라 이사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리세인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다고 말했죠 그들은 누구보다 자기들이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었는데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대교회 보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년과 일곱 별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명성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나 옆에서는 죽었는데 본인들은 살았다고 자부할 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지역의 교회들에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자장한 교회였죠 근데 하나 옆에서는 죽어있었죠 근데 몰랐죠 왜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불가능하죠 대표적인 얘가 라우디아 교회죠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눈이 멍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